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블록체이너 시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갑을 살펴보다가 실습을 하러 왔는데요. 두 번째 실습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첫 번째 실습 시간이고 지금 실습 시간에서는 그 시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. 그래서 계층 결정적 지갑에서 시드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M이라는 키를 만들고 이제 그 부모 키에서 자식 키 그리고 자식 키에서 손자, 손녀 키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나온 바에 따르면 시드라는 것은 12에서 24개의 단어로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요. 일단 가장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얘는 이 잭스 지갑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니면 이런 많은 멀티커런시 지갑, 다중화폐 지갑인데요. 이제 잭스에서 새로운 지갑을 만들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만들어버리면 스킵을 하고 만들고 난 뒤에 여기 우측에 가서 제가 세팅에 들어... 제가 툴즈에 들어가면 여기 백업 지갑이라는 게 있죠. 여기서 일단 프라이빗 키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키에 들어가면 어라?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네, 뒤로 가서 그러면 일단 이 지갑에서는 두 개의 키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요. 이 두 개의 키가 과연 하나의 시드에서 왔는지 두 개의 시드에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드를 보면 되겠죠. 그래서 백업 월렛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뷰 백업 프레이즈를 보면 이게 12개 단어인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시드 프레이즈랑 동등한 단어라고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12개가 나오죠.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러분이 만약 잭스에서 이걸 불러오신다면 저랑 동등하게 동등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여기에는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BCH나 아무것도 안 보낼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프라이빗 키를 여러분이 만약 이 백업 프레이즈를 사용을 해서 잭스나 혹은 엑서더스나 그런 다양한 지갑이 있는데요. 거기서 불러오신다 하더라도 다 동등하게 이거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. 하나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자면요. 이제 여기에 지금은 제가 BTC, 비트코인 하나만 활성화를 시켜놨는데요. 제가 만약 가서 비트코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을 활성화시키면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 더 월렛에 가서 이 12개의 단어를 쳐넣는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부르고 난 뒤에 여기에 가서 다시 제가 백업 프레이즈를 본다고 해도요. 백업 프레이즈가 변하지는 않습니다. 백업 프레이즈는 동등하거든요.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커런시와 상관없이 시드를 동일하게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계층 결정적 지갑이라는 게 단순히 비트코인의 계층 결정적 지갑만이 아니고 다른 암호화 패드도 동일한 시드를 가지고 계층 결정적 지갑을 동등한 시드 하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구나. 그 말은 제가 비트코인을 위해서 시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이더리움을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위해서 BCH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모든 것을 위해서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 그래서 꽤 신기한데요.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왜 어떻게 이게 되는가 저희가 좀 더 BIP39를 잭스의회에 그 이한콜맨.io 슬래시 BIP39 링크가 설명란에 있을 텐데요.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게 이제 계층 결정적 지갑을 위한 그 단어인데요. 일단 제가 여기 3개에서부터 24개까지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일단 12개에서 24개까지 할 수 있고 이 시드라는 것 자체가 표준이 있어요. 표준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표준을 가져다가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듯이 제가 치고 싶은 12개의 단어 잭스를 하실 때 잘못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자기의 마음대로 12개의 단어를 만드시는데 그건 하실 수 없는 게 프라이빗키를 총 11바이트로 나눠서 12개로 나누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. 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단어가 체크섬이다 보니까 아시듯이 12개의 단어가 있다면 1번부터 11번까지의 단어가 무엇인가가 12번째 단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걸 만들어낼 수는 확실히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여기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영어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영어 단어가 12개가 나오죠. 그러면 이게 이 시드 이 단어들은 사실 이 더 긴 BIP-39 시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한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국어로 표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어를 제가 타이프를 이제 쳐넣는다고 해서 이제 시드가 만들어지고 진짜 재밌는 것은 네 이 시드가 만들어진 것을 제가 공통하게 다른 비트코인 지갑이나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 지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몇 개의 이더리움 지갑은 있지만 그런 멀티커런시 다중화폐 지갑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시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개발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디테일을 보자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요. 여기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제 코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 재채기 예습 관심 상식 시간 이 키를 가지고 만든 건데 비트코인 교육도 있고 제가 살펴보면 또 다양한 이 모든 지갑들이 일일이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네 일단 아래 좀 더 내려가 볼게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빕44 빕43, 빕44가 이것에 관한 건데 이제 빕43, 44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본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번 이거 보시면 뭐 Extended Private Key라는 확장키 기능도 있고요. Extended Public Key, 확장 공개키 기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Derivation Path라고 해서 이게 이제 표준이죠. 이게 M이 마스터고 그 다음에 44, 0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층 결정적 지갑입니다. 이게 M44, 0, 0, 0,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. 여기 얘를 보시면 주소와 Public Key와 Private Key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1, 2, 3, 4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진짜 이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서 찾으면 되거든요. 이게 아까 잭스에 처음 로그인을 했을 때 분명히 비트코인 지갑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게 두 개, Private Key가 두 개가 있을까라고 의문을, 의문점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안에는, 내부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층 결정적 지갑을 어떻게든지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. 제가 여기서, 지금 여기를 보시면 M44, 0, 0,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일단 바꿔볼게요. 자,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당연히 루트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겠죠. 그래서 코인이 이제 60이 됐고요. 이게 무슨 말지? 네, 여기 보시면 M44, 60, 0, 0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M44 다음에 나오는 이 숫자가 사실 코인에게 특정 코드가 주어지고 그 코드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동등한 시드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, 그 계층 결정적 지갑을 생각하시면 뿌리와 줄기를 생각하시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, 같은 씨앗을 가지고 줄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특정 줄기는 이더리움 코인만 담당하는 줄기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어카운트, 이것도 이제 계정 계정이 몇 개가 줄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외부 내부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 가면 아니나 다를까 제로엑스, 블라블라블라 이게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그 16진수 그 주소 예인데요. 이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서 라이트코인까지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라이트코인을 선택을 하면 네, 이 루트키 자체가 일단 L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. 네, 그리고 내려가시면 네, 프라이빗 키도 다 L로 시작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코인이 2, 두 번째 코인입니다. 비트코인 다음으로 나왔으니까 2, 굉장히 일찍 나왔죠. 그리고 보시면 L로 시작하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리키, 프라이빗키까지 다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금방 보셨던 게 이제 빕39와 빕43, 빕44까지 잭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연콜맨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고요. 이걸 사용하는 곳은 진짜 많아요. 뭐 마이도월렛이나 아니면 이제는 이름을 바꾼 마이크립토 거기서도 혹시 레저나 트레저나 그런 하드웨어 지갑으로 로그인을 하신다면 금방 보셨던 그 M4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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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전에 그걸 보시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? 라고 의아해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께서 더 의아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본 영상으로 돌아가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